홍공 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홍공쌤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그쵸? 데이 투어니 20강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 우리가 이제 31강까지거든요 31, 그쵸? 줄리엔강 말고 31강 31강 중에서 이제 20강이니까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절반도 안 남았어요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근데 내리막길이 너무 신나가지고 오오오 잘 달려진다 하고 확 이렇게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집니다 넘어지기 때문에 처음 이제 선생님이랑 만나서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지금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와 홍공쌤이랑 시작하면서 강의 재밌네 재밌네 물론 중간에 꾸준히 듣는 게 좀 힘들었네 하지만 요만큼 왔네 요만큼 왔으니까 이제 홍공쌤 말대로 내리막길이네 조금 조심해서 내려가가지고 왕강까지 무사히 해야지 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홍공강의는 기본적으로 홍공쌤이랑 이제 강의를 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늘 말하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 복습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릴 때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고 있고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알겠죠? 실수는 필연적이에요 저보다 실수 더 많이 하거나 적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한 대로 복습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알겠죠? 파이팅! 아 목소리도 크게 파이팅! 오케이 순간 저도 파이팅할 때 화면을 봤는데 제가 콧구멍이 되게 커졌네요 부끄럽습니다 자 홍공개념 39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get 하고 help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따라해보세요 get get help help 네 get은 사실은 의미가 되게 많아요 get은 되게 많기 때문에 get에 대해서 선생님이 get은 뭐다? 라고 get은 이거야! 라고 설명해 주기에는 조금 어렵긴 해요 네 어렵긴 합니다 자 근데요 어쨌든 get이라는 거 이번 시간에 배우는 구조 안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네 오케이 그리고 help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help 뭐예요? help me help 도와주다죠 그죠? 도와주다 help 물론 동작도 되고 명사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머리 다음에 오면 동사인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리가 있으면 명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서 영어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리 진짜 중요하죠? 자 어쨌든 다시 한번 get help get하고 help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목적어 목적격보 똑같아요 사람 나오고 이 사람이 또 어떤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동작 하도록 help는 뭐 해주는 거야? 그렇죠? 나도 모르게 다리 올라갔어 도와주다가 되는 거야 도와주다가 되는 거야 아 탐이 숙제하는 것을 help 도와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get은 뭘까? 이거는 지난 시간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탐이 숙제하도록 get 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시키다 오케이 어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 지난 시간 배울 때 get도 같이 선생님이 배웠어야죠? 미안해요 미안해요 근데 이거는 그거랑은 좀 성격이 달라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사역동사보다는 get은 조금 더 약간 약한 개념이라 보면 돼요 조금 더 약해요 그래서 약간 살짝 빼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 사역동사 삼형제들하고 예 의미는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그렇죠?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get이나 help는 일단 get은 뭐뭐가 뭐뭐하게 한다 우리가 배웠던 거 help는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리고 목적 보호에 이게 나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기억나니? 자 확인해야지 또 확인해야지 지난 시간에는 그죠 가령 나는 그가 그의 숙제를 하도록 시킨다 make로 쓰면 I make 자 다음에 누구? 그니까 him 자 다음에 숙제를 하다 할 때는 do his homework 열심히가 붙으면 hard 이렇게 같습니다 자 이때는 뭐가 있냐면 him 다음에 이게 목적격 보호자리잖아요 따라해보세요 do do 그래서 do가 이렇게 왔는데 do 같은 경우에 지금 어때요? 뭐 yes라든지 did 이렇게 과거형이 아니죠 이거 뭐라고 해요? 동사 원형 동원이라고 합니다 동원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작하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의 동작 부분에는 동사 원형이 왔는데 여기 보세요 2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예요 의미도 조금 다르고 뒤에 따라 나오는 형태도 다르구나 아 그렇구나 지난 시간 거는 이거예요 그 사람이 do 지금은 이거 사실 어떻게 동사 원형이란 거는 지금 뭔가를 한다 그거랑 굉장히 닮아 있잖아요 지금 뭔가 하도록 너가 지금 바로 이거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그가 do his homework 숙제 지금 그냥 바로 하도록 시키는 게 되는 거고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건 얘보다는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숙제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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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숙제를 하게끔 하는 거죠 도와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to가 붙었잖아요 그죠 to는 보통 우리 어떨 때 써요 편지 쓸 때 우리 많이 쓰잖아요 처음에 to 누구 이런 식으로 편지 쓸 때 to 누구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to는 기본적으로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라는 의미였어요 이렇게 누구에게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가는 거 즉 이 다음에 어떤 동작이 나온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동작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죠 guess이나 help는 이만큼 지금 당장 너가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 do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도록 그냥 쭉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쭉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사역동사 삼형제랑 요거랑은 그렇죠 힘이 다르다 그래서 힘이 조금 더 센 얘네들은 바로 do 이렇게 쓰고 얘네들은 이쪽으로 가게끔 설득을 하든 도와주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to 데리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 동작을 하도록 오케이 자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우지 마라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볼게요 I get him I get him to stand up to stand up 자 그러면 I get 다음에 하게 하다 him 그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to stand up 네 그죠 일어서게끔 하는 겁니다 일어서게끔 일어서게끔 그래서 일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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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일어서자 일어서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일어서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I get him to stand up I get him to stand up 어쨌든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해서라든 일어서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일어서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to가 온 겁니다 make를 쓰게 되면 지금 당장 얘가 일어섰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좀 세주 힘이 그래서 여기 없이 그냥 바로 힘 다음에 stand up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번 3인방이랑 다릅니다 한번 다시 더요 I get him to stand up 오케이 그냥 한번 보도록 할게요 You help me to cook You help me to cook 역시 마찬가지죠 너가 도와줘 나 도와주는데 내가 지금 바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와 도와줘서 뭐하게끔 요리하는 것에 가까워지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to cook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You help me to cook You help me to cook 너무 이걸 You help me to cook 이렇게 끊어서 안 읽어도 돼요 You help me to cook 그래서 to가 굉장히 약해질 때가 있어요 Help me to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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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웃기죠 You help me to cook You help me to cook 됐죠? 넌 내가 요리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이고요 자 이번에도 볼게요 She helps us She helps us 우리 도와주죠? Dance 춤추게 도와줘요 She helps us dance One more time She helps us dance 근데 이거는 조금 어때요? 다르죠? 어? 뭡니까 선생님 좀 전에 분명히 To 쓰는 게 맞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댄스가 됐습니까? 위에 거는 다릅니까? 뭐예요? 헷갈려요 얘는 to 쓰고 그렇죠? to 써도 돼요 to 써도 돼요 근데 help 같은 경우에는 help 같은 데는 그렇죠? to를 빼도 되고 써도 됩니다 물론 이제 원어민을 쓸 때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지만 조금 이제 이거를 제가 살짝 구분을 해보자면 우리 초등 영문법 수준에서는 사실은 이제 똑같다라고 보는 게 쌤 볼 때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get담의 목적격보는 반드시 2플러스 동사원형 와야 됩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help담의 목적격보에서는 2플러스 동사원형도 올 수 있고 동사원형도 올 수 있어요 둘 다 되는 거야 도와줄 때는 거죠 야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하자 도와줄게 하자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게 있고 그럴 때 to 뭐 뭐 되겠지 그죠? 이쪽 방향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도와줄게 무조건 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도록 바로 이거 할 수밖에 없도록 돕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생각해서 아 둘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거예요 무조건 이게 된다 외워라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 해볼게요 I help her to go I help her to go 그죠? 그녀가 가는 쪽으로 가까워지도록 돕는 거야 아 가자 갈 수 있다 가자 이런 느낌으로 I help her to go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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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초등영화에서는 굳이 한국말 했을 때 의미가 이렇게 확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도 돼요 그냥 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그녀가 가도록 도와준다 아래도 마찬가지죠 she 아 she구나 he helps her to read 그는 그녀 도와줘요 to read 읽도록 읽는 것을 도와줍니다 근데 역시 to 빼고 해도 되죠 he helps her read 네 그래서 그녀가 읽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가 읽는 거야 그녀가 읽는 아 그가 읽는 거 아이고 반대가 됐네 그가 읽는 거야 아니면 그녀가 읽는 거야 그쵸 앞에 있는 그녀가 읽는 거죠 그래서 얘의 보충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확인 문제 나는 그가 일어서게 한다 자 I get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사람 힘 되겠죠 I get him 그 다음에 일어서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to stand up 그쵸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get 다음에 목적 다음에 투부정사 get 다음에 목적이 투부정사 이렇게 외우고 사역 동사도 하면은 목적을 하면은 동사원형 이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말했죠 사역 동사는 힘이 있으니까 즉시 뭐뭐 하도록 해야 되니까 뒤에 동사원형 그쵸 현재형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거 이제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그쵸 get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니까 to stand up 된다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홍보 으쨰 개념 40 40번 주어 부정 get help 목적와 목적격 보호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부정은 get이나 help 앞에 역시나 애들도 뭐 특별할 게 있겠어요 don't, doesn't 붙이면 되고요 그러면 뭐뭐가 하게 하지 않는다 혹은 help 같은 경우는 뭐는 뭐뭐가 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되게 it's pretty simple 아주 쉽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 여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갑니다 I don't get him to stand up 5번 I don't get him to stand up 그쵸 자 이래서 I don't get him이니까 나는 이제 그한테 시키지 않는다 뭐 뭐뭐 하게 하지 않는다 to stand up 일어서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림 어때요 안 일어서 돼 웃으면서 웃으면서 일어서지마 안 일어서도 돼 이런 상황이죠 전체 해보겠습니다 I don't get him to stand up I don't get him to stand up 이게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가 사과를 사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요 I don't get him to buy apples 혹은 양을 좀 강조하고 싶으면 I don't get him to buy some apples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갈아 끼우면 됩니다 자 이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갑니다 Don't help me to cook 있네요 그쵸 한번 전체 가볼게요 You don't help me to cook 좀 천천히 다시 You don't help me to cook All right 이제 혀가 좀 돌아가죠 네 역할을 해볼게요 You don't help me to cook One more time You don't help me to cook One more time You don't help me to cook 그쵸 안 도와줘 네 나 안 도와줘요 즉큭 요리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안 도와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Number three 자 이번에도 보고 Doesn't help us dance She doesn't help us dance She doesn't help us dance 그래서 안 도와줘요 우리 춤추도록 우리 춤추는 거 안 도와줘요 She doesn't help us dance She doesn't help us dance 그쵸 우리가 춤추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 자 꿀팁 자 볼게요 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얘만 있는 게 get처럼 목적격 보호 이렇게 two plus 다음에 이제 동원 오는 동사들이 tell 말하다 ask 이때는 묻다가 아니라 요청하다 요구하다 부탁하다 teach 가르치다 어렵지 않아요? 동사만 바뀌었어요 I tell them to sleep 그쵸? 뭐가 돼요? 나 말해요 그들한테 뭐하라고 to sleep 자라 바로 지금 자라 한다고 딱 눈 감지는 않겠죠 이렇게 잠자지는 않겠죠 하지만 알았어요 이랬어서 자는 동작으로 점점 가겠죠 그쵸? to sleep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you ask her to jump 그쵸? 역시나 묻다가 아닌 거야 그녀한테 ask ask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뭐하라고 to jump 지금 당장 아니지만 한번 뛰어봐 뛰어봐 하면 듣고 아 알았어 뿅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역시 점프하던 쪽으로 요구하다가 되는 거야 요구하다 요청하다 그래서 무조건 외우지 마세요 묻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ask her to jump 하게 되면 얘가 뛰겠군 아 뛰도록 뭐하는 거야 묻는 게 아니라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거죠 자 볼게요 he teaches them to sing 자 그는 가르치죠 그 사람들 가르쳐 뭐하도록 지금 당장 아니지만 노래하는 것 가르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쵸? 지금 당장 아니지만 이렇게 하도록 말하거나 요구하거나 요청하거나 가르치는 것 될 때 요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지 말고 사역동사랑은 좀 다르다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quiz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quiz 그가 이래서게 하지 않는다 I don't get him 되겠죠 I don't get him to stand up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풀어보세요 훗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quiz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공 quiz 자 I helper I helper 다음에 go 라고 있습니다 I helper go 요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 go를 다르게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단어 하나 더 붙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그 부분만 정답으로 남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습 잘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공 훗자